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홈 데이트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요즘 상황이 안 좋아져서 저희가 거의 한 달하고 반 정도 밖에 나가서 데이트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줄리엣도 뭔가 좀 색다른 데이트를 좀 하고 싶어 하고 저 역시 집에서라도 좀 액티비티 한 그런 데이트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오늘은 온라인으로 축구 경기를 시청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축구를 엄청 좋아하는 거 아시죠? 하지만 그에 반해 줄리엣은 축구에 대해서 아는 게 1도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오늘은 줄리엣한테 축구에 대한 상식도 몇 가지 좀 알려주고 경기도 좀 재밌게 보면서 홈 데이트를 즐겨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줄리엣이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축구보다는 NFL이라든지 NBA 같은 그런 스포츠에 좀 더 아마 익숙할 거예요 Yeah, that's right. I think in the USA the top most popular is probably football and basketball I know a lot of people like soccer but I usually heard more about especially NFL like football 그래서 저도 예전에 미국에 살았을 때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없어서 그냥 저 혼자 나가서 축구 공 가지고 놀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축구를 줄리엣한테 한번 알려줘서 축구에 대한 지식을 좀 머리에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I'm gonna get smarter! 그래서 오늘은 수원 삼성과 부산 아이파크의 경기가 있는 날이고 저희는 수원 삼성의 편이 돼서 열심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응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경기가 얼마 안 남아서 저희가 수원 삼성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켜봐 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수원 삼성 유니폼으로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옷을 입고 왔는데 어떠신가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 진짜 이 옷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늘 이 옷을 열심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경기가 이제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경기 시작 전에 제가 줄리엣한테 몇 가지 축구를 알려주고 그리고 퀴즈를 한번 내서 맞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퀴즈? 퀴즈 좋아지지 않습니까? 예, 퀴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스마트다 보시면 이렇게 제가 쓰고 있는 축구공을 가지고 왔고 축구공으로 줄리엣한테 한번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의 기분이 슈팅이긴 하지만 저희가 집에서 슈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집에서 할 수 있는 헤빙 줄리엣 머리 쓰는 거 잘하잖아 이마로 공이 왔을 때 공을 보고서 딱 맞춰요 공을 잘 봐야해 공이 오면 이마로 땅 그렇지 눈을 떠야돼 마음을 편하게 먹어 그렇지 아야 저희가 이렇게 헤딩을 했고 저희 지금 보시면 빨개요 여러분 줄리엣 때가 지금 빨갛습니다 그리고 축구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룰 중 하나가 스로윙이죠 축구 보면은 선수들이 공 이렇게 해서 던지는 거 봤지? 어, 야 그거를 알려줄게 어떻게 던지면 돼 한번 스로윙을 어떻게 하는 거라서 한게 네가 한번 생각하는 스로윙을 해봐 오, 맞아 두 발이 땅에 붙어있는 상태에서 머리 뒤로 이렇게 해서 딱 던지는 거야 그렇지 퍼펙트 그렇게 하는 거야 Maybe I should be a soccer girl 하하하하 생각보다 너무 잘해서 그건 몰랐어요 굳이 뭐 이거는 스로윙은 워낙 잘해서 가르칠 게 없는 거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제가 줄리엣 과연 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아주 기본적인 상식과 더불어 몇 가지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gonna guess 축구는 한 팀에 몇 명이 뛰는 거야? 7? 오오 땡! How many? 11 그 한 팀에 11명, 11명 해서 이렇게 Oh, there's so many 그렇게 해서 이제 경기를 하는 거지 축구 경기가 한 경기 몇 분 동안 하는 거야? How long is the game? The whole game? 4시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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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5시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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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아, 3시간? I don't know 그렇게 뛰면 죽어, 이거 전반, 후반 Total 90분 그럼 이번에는 수원삼성에 관한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원삼성에는 마스코트인 아길레온이 있는데요 이 아길레온은 과연 어떤 동물이 합쳐진 마스코트인지 But he has a tail 아... 라이언? 어디가 라이언 같아 I don't know, he has a tail And his hair looks kind of spiky 오Bon勁 맞아 하나 더 아하 그거랑 굉장히 비슷해 오오븐어 아길레온 아길레온은 독수리랑 사자를 합한 합성화입니다 이건 줄리엣이 모를 bén 저도 솔직히 이건 몰랐는데 아길레온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모를 거 같아 너가 가장 좋아하는 거지 너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에요 김치? 김치도 좋아하는데 김치 말고 더 좋아하는 게 있어 김치찌개? 아니야 근데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야 양꼬치? 양꼬치 아니야 양꼬치 좋아해? 나 몰랐는데 아 그래? 맘푸드 중에 너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 갈비? 아길래온이 가장 좋아하는 고기는 왕갈비 나도 몰랐어 수원 삼성의 메인 컬러는 무엇일까요? 수원 삼성의 메인 컬러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블루인가요? 블루인가요? 수원 삼성이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힌트는 여기에 있어 이 옷 중에 하나였어 너무 쉽지 않았어 1995 1995년에 청단이 됐고 청단한 지 25년이 된 헤어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퀴즈를 내봤고 축구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먹으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줄리엣이 치킨은 먹어봤지만 축구 경기를 보면서 치킨과 맥주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 벌써 나 입에 침고요 바로 치킨을 주문을 하고 치킨이 오는 대로 경기를 보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주면 치킨과 맥주가 도착했습니다 빨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아! 오우 예아! 오우 예아! 오우! smell so good 이제 지금 선수 소개를 하고 있어요 좁이만 있으면은 바로 경기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헨리 선수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못 나왔어요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아! 이제 시작합니다 오우! 승리를 위해서 맥주 한잔 하겠습니다 맥주 한잔 따라주시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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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행복합니다 열심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나요 힘이 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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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경기 시작 2분 만에 꼴먹혔어요 아아 아아 괜찮아요 There's still a lot a lot of time left 아 지금 치킨이 중요한 게 아니여 ㅋㅋ 지금 지고 있다고 지고 있다고 ㅋㅋ 괜찮아요 뭐 이길 수 있어 그러면은? 당연하죠 근데 진짜 아직 한참 경기가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네 약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선 꼬리 벗혀서 맥주를 한잔 해야겠습니다 Get it!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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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More! 원래 축구를 경기를 나가는데 그 경기장 자체가 다 폐쇄가 돼가지고 축구를 못해요 축구 보면서 이렇게 맥주도 한잔하고 줄리엣이랑 치킨도 먹으니까 아 너무 좋네요 이게 홈 데이트 아닌가 싶습니다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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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orry 용티도 만 거야? I'm sorry yeah I was an accident 뭔가 이 옷을 입고 경기를 보니까 제가 여기에 소속된 선수 같아 Oh! 봐봐 너가 지금 이거 드로인한 거 내가 아까 알려준 거 있지 Yeah 아까 어떻게 했지 여기도 이렇게 Yeah like that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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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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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do you know? 봐봐 여기 해고 딱 손에 받았지 Oh! So it's good for us 이제 우리 팀이 이렇게 딱 공을 두고서 여기서 바로 찰 수 있어 아싸 Oh! 염기훈 선수 이 사람이 약간 수원 삼성의 레전드 같은 선수 진짜? 염기훈 선수가 교체명단에 있는데 과연 교체명단에 들어서 골을 하나 만들어 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 아아! 끝! 아! 삐삐삐 끝났습니다 전반이 끝났습니다 한 골 넣어서 1대1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1대0이지만 이제 후반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후반전 시작합니다 시작! 고! 이제 후반전에는 꼭 골을 넣어서 이길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 염기훈 선수가 보입니다 염기훈 선수 아마 교체 선수로 염기훈 선수가 나올 것 같아요 I'm waiting I wanna see 이 선수 이 선수 약간 레전드 같은 선수라고 Let's see how much a legend he is 지금 후반은 20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한골 지금 무조건 하나 넣어서 그래야지 역전골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오! 두두두두두 제발 제발 골! 지금 염기훈 선수가 도와준 거야 I feel shocked 뭐 I was so quick 이제 1대1이니까 하나 더 넣어서 역전골 기대합니다 여기에 있는 별은 무엇을 의미할까 Maybe they won the world cup? 비슷해 FIFA? Maybe they won 4 times? 맞아 그래서 이제 우승을 많이 할수록 이제 별이 이제 더더더더 이렇게 생기는 거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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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골! 들어왔어! 들어왔습니다 김민우 선수 또 넣었어 멀티골 골키퍼가 놓쳐가지고 놓친 공을 다시 넣었어요 2대1입니다 2대1 빨리 끝나든지 한골 더 넣었으면 좋겠네요 한 10분 정도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경기가 끝났으면 좋겠네요 봐두두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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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예! 오 마이 갓! 결국 부었어! I didn't think they were going to get another wall! 근데 염균 상상은 지금 오른발로 왔어요 오른발로 왼발이 아니라 오 마이 갓, that was so clean! 이제 3대 1이야. 이대로 지키면 이제 이기는 거지. We are winners! We are the champions! My friend! That's it? That's it? We won it! We win! 드디어 90분간에 경기가 끝났습니다. 아 이거 박진감 넘쳤어요. 경기 집중해서 우느라 치킨도 못 먹고, 막 몸에 땀나고, 막 어땠습니까? It's been a really long time since I watched the full soccer game. Later, if the situation gets a little bit better, I think it would be really fun to go and really watch one in real life. 수원 삼성 서포트워주들이 팬들이 응원하는 게 굉장히 열정적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열정적으로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I'll be screaming, And the next day I won't have a voice. 저희처럼 가족들이랑 친구랑 연인이랑 같이 온라인으로 축구 경기 보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응원도 열심히 하고, 좋은 시간 보내보는 건 어떠신가요? Yeah! 그러면 저희는 오늘 영상 이만 마무리 찍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